미국이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8개 나라, 10개 도시에 적용했던 항공기내 노트북 반입 금지 조치를 넉 달 반에 해제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조처를 확인했으며 승객이 보안검색을 통과하면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를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미국은 지난 3월 21일 요르단 암망과 쿠웨이트, 이집트 카이로, 터키 이스탄불,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와 리아드 등 중동과 아프리카 10개 도시 공항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.